지금껄로 그냥 하는게 낫지 않을까? 지금껄로 해도 어차피 UFC에서 잘하는 애들 다 나오는거 아니야? 올리면 원펌의 몸이 커진다고?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내리면 더 내 체급이 올라가는건지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이 진짜 바뀌는건지 아니면 그냥 체급 경기장이 바뀌는건지 한번 올려봐 올리면 체중 불어서 몸도 커진다고? 올려 야 그럼 스태미너 늘어나는거 아닐까? 여기서 제일 센놈 나와 어 야 이제 는 어? 자 야 야 전혀 안올라갔잖아 근육이 변한게 하나도 없어 지금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지금 아니 이게 어떻게 된거야 지금 아 안 돼 어 아 낚였어요 팬클럽뿐이어서 믿었습니다 이렇게 조많은 유튜브는 아침 드라마로 간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대 코믹 원펀맨 도전기 몸은 그대로인데 최근마다 맥시멈 능력치가 달라진다고요? 아 그러니까 더 올릴 수 있다는건가 이거를? 그럼 주먹도 더 찍 어? 잠깐만 주먹 더 찍을 수 있어 그러면 주먹을 무조건 주먹에 올인해버리는거지 야 이 미친 아 주먹했는데 왜 발 파워가 약해져 너 아니다 이지로 가야겠다 어차피 뭐 발은 음 발은 주먹을 배달하는 용기기 때문에 나는 어 조졌다 이씨 킥스피드 내려가고 완벽한 진짜 야 발 체력 내려가고 아니야 이지로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네 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 근데 내가 직접 해도 떨어져 어 그런거야 케이팝 스타보면은 거기 나오는 이제 가수 지망생들이 가다보면 이제 막 탑 텐 막 탑 파이브 올라갈수록 목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훈련할수록 아픈건 어쩔 수 없는거지 더 내가 올라가지만 이런거 굳이 현실적으로 안만들어도 됐는데 자 아무튼 모든 힘을 주먹에 실켰습니다 이젠 가야됩니다 무조건 이겨야된다 무조건 이겨야된다 승리해서 돌아오자 승리해서 돌아오자 승리한다 승리한다 어 약간 머리는 이런 머리 뭐라그러냐 그 무슨 그런거 있는데 아 이런 머리 뭐라그러더라 쑥대머린가 뭐라그러지 어 약간 머리가 히틀러 머리 같기도 하고 그치 아 해병대 컷이라 해병대는 저렇게 안짤라 야 근데 중국인들이 해병대 컷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거 알아 내 선배중에 해병대 선배가 계시는데 학교선배가 밥을 먹고 있는데 옆에 중국인 유학생이 해병대인거 같다는거야 어 갑자기 이노나 다 압수하러 오려고 그래 어 딱 봐도 중국인인데 머리가 해병대 컷이라는거에요 어 같이 밥먹는데 민망하더라 와 아 자 아무튼 어 처리합시다 자 응원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고맙습니다 하트 한번 받으시구요 자 매너있는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좋아 아 무리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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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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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 어 두루와 킥 두루와 킥 두루와 킥 야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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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 끝났어요 아 아 전략 지렸다 어 전략 지렸어 일부러 스테미너를 무리하게 안썼습니다 어 굳이 뭐 10초만에 20초만에 불태울 필요 없어요 정해진 시간 안에 KO시키면 1라운드 KO거든요 어 좋아요 은퇴하기 전에 우승한다 이씨 갑시다 확인사살 주먹이 진짜 마이야를 그렸다 내가 마이아 얼굴을 뭐 어 상대 아무것도 한게 없어 좋아서 원퍼맨 원퍼맨의 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아 야 이렇게만 이기면 또 이제 안질거 같거든 또 어 어 이렇게만 이기면 안질거 같애 이제 어 또 자신감 또 한 딱 올라가네 나 이것도 어 나 얼마나 부상 입었었냐 솔직히 어 진짜 생각해봐 얘들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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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오고 있어 큰일났어요 자 은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가야돼 지금 그날이 오고 있어 조금씩 그치 아까 그것도 중요한거 같애 내가 상대한테 많이 덜 쳐맞으면은 은퇴 게이지가 좀 적게 차는거 같기도 하고 아 아 아 아까 보니까 말이야 어 여기서 뭐 심장을 누르면은 스태미너가 찬다고 하는데 어 어 글쎄 어 바꾼다면 음 음 이거? 아 하트 표시였던가요? 이거 스태미너 움직일 때 스태미너가 어 어 한번 해볼까요 어 어 야 이건 아니야 이거는 어 내가 봤을땐 필요한거는 맞는데 이것 때문에 스태미너가 영향가진 않을 것 같은데 똑같거든 음 저기 필요할 것 같긴 해 어 회복량이 필요할 것 같긴 해 내 생각에도 저걸 그냥 내가 찍어버릴까 한 단계로는 좀 아닌 것 같구요 2단계까지는 가고 필수야? 오케이 포인트 아깁시다 포인트 아깁시다 됐어요 아 아 이거는 지금 필요없어 자 파이터 정합시다 자 차라리 검으로 하나 걸렸으면 어 18 21 지금은 망설일 여유가 없어 어 클린치 그라운드 약 한 4 50 정도 나보다 높은 높은 것 같긴 한데 아 킥복서 쓰읍 대가리 터지는거 아냐 나 이야 이제 내가 웬만하면 예랑했다 나 진짜로 하지만 랭킹이 빨리 올라야되기 때문에 내가 웬만하면 예랑했는데 간다 내가 됐다 됐다 야 주먹에 또 올공 갑니다 어 자 주먹에 이지로 갑니다 이지로 이건 뭐 부상 안입을거구요 어 좋아요 다 찍었고 그 다음에 다리 다리 파우더 올릴 수 있네 왜 지금 뭐 솔직히 내가 봤을땐 애들아 망설이면 안돼 원펀맨 킥맨 가야돼 어 원펀맨 킥맨 가야돼 내가 봤을때는 내가 봤을땐 원펀맨 킥맨야 이거는 하 진짜 미친 와 펀치스피드 내려갔어 미친 다리 다리 울려내는데 왜 다리 울려내는데 왜 아 말도 안돼 이건 진짜 사기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아 진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이지니가 연습이나 하지만 다른거죠 하아 됐어 자 스테미나 다운 에이씨 저것도 스테미나를 너무 낭비하면 안되나봐 훈련은 실전이다 각계전투로 생각해야되네 진짜 흐헤헤 아 얼굴에 화가 많이 난게 아니라 얼굴이 진지한겁니다 아 어스키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커리어 모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인생 드라마 찍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자꾸 캐릭터에 맞고갖고 디스하지 마세요 원펀맨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원펀맨이에요 원펀맨이에요 원펀맨이 잘 모르는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되게 불쾌해 모든 시청자들이 얼굴에 대해서 되게 불만이 많아요 그치 누가 봐도 원펀맨인데 네 얘는 좀 느끼한게 좀 많이 때리고 싶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음 으 으 아닙니다 이제 원펀맨 킹맨으로 진화했습니다 어 흠흠 그것 Extreme Off your tail of a tape for this middleweight fight. Theodoro is four years his elder. T he is three inches taller. He will have a six inch reach advantage. And once again here's Bruce Buffer. Ladies and gentlemen this fight is three rounds in the UFC Middleweight Custom primeiro. 침 tube negativu 185lbs 서울, South Korea BOOM BOOM And now 화이팅 It makes Marciolotti 16 wins 8 losses 16 points tall 185lbs 화이팅 Elis The Spongebob Deodoro Joom just 잘 좀 부탁드립니다. 심판님 물론 KO를 가겠지만 매너게임 합시다 아, 아! 까비! 인성 실패 어떤 여자가 내가 이게 헛스윙하니까 비웃네 뒤에서 아아 머리가 너무 높아 이씨 안다 안다 어 가만있어 가만있어 역시 킥복서에요 어 킥복서에요 근접에도 강하죠 좋아좋아좋아 들어와 들어와 킥 들어와 킥 어 좋았어요 좋았어 두루와 킥 야 야 에헤헤 에헤헤 아이 오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빠져나왔어 빠져나왔어 됐어 됐어 야 아 테미너 없어 테미너가 하핰 아 스윙이 왜 그렇게 날아가나였네 아 어 내가 봤을때는 얘도 얘도 대간이 깨진다 이제 곧 있으면 내가 봤을때는 얘 대간이 깨져 두루와 킥 두루와 킥 두루와 킥 툭 오오오오 오 오 от 오 오 오 오 오 오 카메라 공포 저희가 뚜루 아아 야 머리가 너무 높아 아아 진짜 저거 어떻게 해야되냐 오 좋았어 두루아킥 대가리를 깨부서버리지 원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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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펀맨 수고하셨습니다 누우면 끝나는거요 누우면 원펀맨한테 누우면 머리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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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그냥 주먹으로 다 때려 부숴버리는거요 기가 막혔다 원펀맨킥맨 어 어 지겼어 아 여기서 심판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지금 어 경기 끝났어요 그만하세요 지금 뭐 분위기 아 면상 거의 결혼했길 바랍니다 얼굴 청소기로 빨린줄 아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얘가 뭐 18위였냐 얘가 좋아좋아좋아 어 좋아아 아 사람들이 얼굴 까는게 너무 흐뭇해 원펀맨 안 담았다는 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얼굴 까는거 흐뭇해 아주 보람 느끼고 있습니다 펫 어우 야 큰일났다 야 근데 저게 칸이 여러개 있는거 보니까 빨강색 까지는 저 첫번째 까지는 괜찮을거 같은데 저게 다음 칸이 있잖아 화살교가 나 과연 과연 응 자 이 점수로 이거에 올인하겠습니다 이게 뭐 스태미너 필수라고 하니까 49가 모자라네 은퇴 안합니다 은퇴시키지 마세요 어 12위 지금은 무조건 지금 무조건 랭킹 높은 놈들이나 야 근데 얘는 무슨 이따위로 12위냐 얘 너무 만만한 앤데 스타일이 까다롭나 그래고 로만 어 야 얘네들 걔 해자네 얘도 야 얘도 괜찮아 어 조 뭐야 조난베스트 이름이 무슨 조난베스트야 어 가자 자 자 만렙 다 찍었어요 만렙 다 찍었고 탑게임 음 그라운드 디펜스 이것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이지로 갑니다 아 나이스 이지로만 가 무조건 그러면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기 게임 같아 이거는 이건 진짜 사기가 아닐까 아 골고루 올려야 되나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